반갑습니다. 11월 12일 관심주 한번 보겠습니다. 지지선이 임박한 바이오 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오 주들이 최근에 4일 가까이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죠. 조정을 또 많이 받고 나면 외국인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한 번씩 쑥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파미셀 입니다. 파미셀 보시면 파미셀이 최근에 이렇게 상승 흐름을 계속 타고 갔었죠. 상승 흐름을 타고 가다가 181선 부근에서 한번 부딪히고 또 한번 부딪혔죠. 181선을 터치만 하고 뚫지 못하고 다음에 다시 도전하러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서 쭉 4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4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위치를 보면은 33일 선이 밑에 바치고 있죠. 33일 선하고 121선이 그 밑에 바로 있습니다. 121선을 깨고 내려갈 정도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 걸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많이 올라 서고 있죠. 자 이렇게 올라 서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4일 정도 음봉으로 좀 많이 눌린 상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33일 선을 지지를 받든지 아니면은 121선 부근에서는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위치가 121선의 저항 지지하는 위치가 직전에 한번 오르고 조정을 받았던 이 위치하고 좀 비슷하게 맞물려 있죠. 자 이런 상황이고 그 바로 밑에는 61선이 방향을 위로 향하면서 쭉 올라 서고 있죠. 자 이렇게 올라 서고 있습니다. 61선까지 깨고 내려오는 경우는 상당히 좀 힘들어 보이고 여기에서 조정을 한다고 하면 밑에 뭐 이렇게 터치까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33일 선 아니면 120일 선 부근 그 정도까지 터치가 된다. 그러면 매수를 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상 1차 상승하고 조정 받고 그 다음에 120, 180일 선 맞고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죠. 여기에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파미셀 보시면 자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 되고 있죠. 외국인 4% 정도 되고 있고 줄기세포 관련 주인데 세계 최초 회사죠. 세계 최초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한 바이오 제약 전문 기업입니다. 자 이제 지금 제약 바이오 주들 최근에 좀 이렇게 눌리고 있긴 하지만 제약 바이오 쪽 다시 한번 힘을 받을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번째 종목 자 동성 제약도 보면은 지금 이평선이 다 모여 있죠. 이평선이 상당히 밀집해 있습니다. 이평선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 상태에서 한번 241선까지 뚫었다가 지금 이틀 동안에 음봉을 크게 만들면서 내려왔죠. 자 내려왔는데 33일 선을 관통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바로 밑에는 마지막 지지선 61선이 버티고 있죠. 자 이렇게 61선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딱 튀어오르죠. 최근에도 보면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석 달 정도 이렇게 가고 있죠. 석 달 정도 여기도 보면은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거의 뭐 여기서 한 넉 달 정도 되죠. 넉 달 정도 있다가 한번 치고 올랐죠. 지금도 한 달, 두 달, 석 달, 석 달 정도 여기까지 치면은 거의 넉 달 다 돼가죠. 자 그 정도까지 시세를 못 주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오르면 내려가고 오르면 내려가고 이런 패턴이 계속 되고 있죠. 최근에도 좀 오른 상태에서 지금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이렇게 내려 왔는데 밑에 이제 61선이 거의 다 달았습니다. 그러면 61선 부근까지 터치를 한다. 그러면 매수해 볼 만한 위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지그재그를 계속 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정도 위치면 다시 상승 흐름을 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동성제약 시가총액 4,6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9% 정도 되죠. 자 동성제약은 보시면 자 이 부분으로 가는 거죠. 최장암 3일 치료제 이 부분으로 상당히 시세를 한번 크게 낸 종목입니다. 자 최장암 2세대 광과민제 포토론을 이용해서 최장암과 담도함에 대한 광역학 치료법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지금 공성제약을 한번 크게 끌어올린 부분이죠. 자 그러고 나서 최근에 수행자 횡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요정도 수준이 되면은 튀어 오를만한 그런 위치까지 도달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이 상당히 한번 크게 올라 썼죠. 거래량이 한번 터졌습니다. 크게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지면서 장기 평선을 뚫어냈죠. 장기 평선을 한번 뚫어낸 후에 최근에 이제 크게 내려왔습니다. 3일 연속으로 은봉을 맞고 내려온 후에 오늘 181선, 241선 딱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섰죠. 올라서면서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11선까지도 회복을 했죠. 외국인이 4천주 들어오고 기관이 8천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자 요런 상황인데 지금 거래량으로 봤을 때 상당히 강하게 한번 거래가 실렸죠. 강하게 거래가 실리고 크게 올라간 후에 지금 내려온 부분을 보면은 단기에 하락폭이 좀 상당히 큰 상황이다.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지금 장기 평선을 강하게 뚫어냈죠. 거래량 실어서 뚫어내고 지금 조정을 단기에 크게 받고 양봉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어느정도 마무리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1선도 회복을 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뭐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주들 별로 좋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평선은 깨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7,150원짜리 98만주 정도 거래가 됐죠. 이런 부분도 지금 잘 지지를 받았다 이렇게 주겠습니다. 신풍제약 시충이 3,788억 정도 되고 외국인이 1.7% PBR이 1.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막판에 이렇게 끌어올렸죠. 막판에 좀 끌어올렸고 지금 보면은 관절 기능 개선제, 하이알조, 페니실린 항생제, 크라목신, 소염 진통제 뭐 요런 제품들 구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말라리아 신약 그리고 원료의약품 신규 합성제법 개발에 의한 국산의 연구 등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자 이 뭐 신풍제약 지금 기술적인 위치로 봤을 때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한 지지를 받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바이오 지지선이 임박한 바이오 세 종목 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